2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봄 기온이 살짝 느껴질 것 같습니다. 모처럼 아침에도 기온이 영상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올라가면서 서울 9도 대구 15도로 평영 기온에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리면 어김없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오죠. 이번에도 역시 중국서 스모그까지 들어오면서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서부부터 먼지 농도가 치솟기 시작해 남부도 오후에는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한편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에는 다소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7cm, 영서 내륙 1에서 5cm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역시 큰 추위 없겠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에는 차츰 강풍특보도 발효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청주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만 한낮에는 서울 3도, 청주 6도, 대구와 부산 9도 등으로 한낮에는 큰 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야간 작전기상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높은 파고로 인해서 영향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저시정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가 양호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고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에도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공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